안녕하세요 음악가 미술입니다. 오늘은 미국 화가 한 분을 소개할게요. 이분은 팝아티의 대표 화가입니다. 바로 로이 리이텐슈타인입니다. 로이 리이텐슈타인은 1923년 뉴욕 메나탄에서 태어납니다. 아버지 밀턴은 부동산 중개업자이고 메나탄의 중산층 가족이었습니다. 12살까지는 공립학교에 다녔고 그 이후 두아이트 스쿨을 다녔고 17살에 졸업합니다. 당시 그는 재즈음악을 좋아해서 할렘의 아폴로 극장에서 열리는 콘서트에 자주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악기를 연주하는 음악가들의 초상화를 자주 그리게 됩니다. 그 이후 뉴욕 아트스쿨에서도 공부하게 됩니다. 부모님이 미술할 경우 교원 자격이 취득가능한 대학을 가라고 권유해서 미국 오하이오주 주립대학에 들어갑니다. 학기 중에 군에 입대하여 독일과 벨기에에서 근무를 하고 군복무를 마치고 다시 대학으로 돌아가 공부하게 됩니다. 대학 졸업 후 대학원에 들어갑니다. 학사 석사학위를 취득합니다. 당시 미술 전공한 사람이 석사학위 받은 사람이 많지 않았기에 대학에서 조교수로 일을 하게 됩니다. 1940년대 후반에 미국 미술에는 추상 표현주의가 등장합니다. 로이 리이텐슈타인은 추상 표현주의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1949년에는 결혼하시고 1951년 뉴욕 칼레바 갤러리에서 첫 개인전을 열게 됩니다. 당시 그림들을 보면 피카소의 영향을 받은 큐비즘과 표현주의 영향을 받았던 작품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인기를 끌지는 못했습니다. 1954년 아들 데이비드 리이텐슈타인이 태어나고 1956년 둘째 아들 미첼 리이텐슈타인이 태어납니다. 1958년에는 뉴욕 출입대학에서 강의를 하게 됩니다. 1960년에는 러거스 대학에서도 강의를 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대학교 교수였던 앨런 케프로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1961년부터 루이텐슈타인은 만화기법을 이용한 팝아트 그림을 본격적으로 그리기 시작합니다. 이 시기에 그의 대표작품으로는 이곳 좀 봐 미키 1861년 도널드 덕과 미키 마우스 그림을 그린 작품입니다. 이 그림은 본격적으로 팝아트 그림을 그린 계기가 된 재미있는 그림입니다. 아들이 만화를 보면서 아빠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장담하건대 아빠는 이렇게 잘 그리지 못할 거에요. 그렇죠 아빠 라고 한 말에 도전의식이 생겨서 그렸다 합니다. 당시 세계는 2차 대전 이후 산업이 발달하여 만화처럼 단순하면서 강력한 인상을 주는 산업 예술이 필요했던 시기였습니다. 1961년 리오 카스텔리 갤러리에 전시하기 시작했고 전시하기도 전에 팔리는 그런 인기 있는 화가가 됩니다. 1963년에는 러거스 대학을 휴직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많은 팝아트 작품을 그리게 됩니다. 만화를 소재로 하여 해와라서 발전을 시킨 것이 팝아트인데 팝아트는 파플러르 아트 대중미술을 했고 이것을 줄여서 팝아트라 불리게 됩니다. 그리고 팝아트를 그리는 화가들을 팝아티스트라 불리게 됩니다. 1961년 팝아트 초기 작품으로는 키스라는 작품입니다. 고스타프 클림튼 그림과 합사한 면이 있습니다. 1963년과 1965년 사이에는 만화를 배경으로 한 팝아트 작품들을 많이 제작하는데 롤 릴덴 슈다이는 단순화된 형태와 뚜렷한 윤곽선이 특징이고 흑백과 밝은 원색을 사용하여 강렬한 이미지를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말풍선을 사용하여 사회 비판이나 화가의 내면의 의사 전달을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1963년에 그린 물에 빠진 소녀라는 작품입니다. 위에 말풍선의 내용은 브래드에게 도움을 청하느니 차라리 물에 빠져 죽겠어 만화 작품을 보고 그린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절망이라는 작품입니다. 한 여성이 모든 희망을 저버리고 울고 있는 모습입니다. 말풍선에 보면 그거야 그렇게 시작했어야 하는데 하지만 이제는 절망적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노란색 머리와 빨간색 배경이 강렬한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1964년에 그린 행복한 눈물이라는 작품입니다. 삼성 특검으로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작품이고 본인의 창작으로 그려진 작품은 아니고 다른 작품을 따라 그린 작품입니다. 하지만 고가의 경매로 팔린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음, 어쩌면 이란 작품이고 화면 속의 금발 여상의 말풍선에 어쩌면 그가 아픈 것 같아 스튜디오를 떠나지 못할 거야 글이 써 있고 강렬한 색채를 사용했습니다. 1965년 이후에는 피카소 작품을 자신만의 해석으로 더 단순화 시키고 강렬한 색채로 그린 작품들이 많습니다. 1977년부터는 브론즈 조각을 채색하여 시리즈를 제작했으며 1992년 바르세나 올림픽 기점으로 바르세노나에 바르세노나 헤드라는 작품을 설치하였습니다. 예술가로서 풍족한 만년을 보내시다가 1997년에 운명하셨습니다. 로일 리이테시타인은 앤디 월과 더불어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예술가이고 파바티의 창시자로 명성을 얻었습니다. 로이 리이테시타인은 우리 주변 일상에서 저급하다고 하는 대중문화를 예술로 성화시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예술은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오늘은 미국의 위대한 화가 로이 리이테시타인을 만나봤습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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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